여기는 신대방역에서 700m 거리에 있는 원룸이고요 이 건물의 방들이 가격들 비해서 굉장히 다 넓습니다 지금 이 방은 적어도 6평 정도 되고요 내부는 깔끔한 편이죠 6평 정도 되고 가격이 1000에 40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 조금 더 연식이 덜 된 조금 더 깔끔한 집들은 1000에 50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면 나가고 여기는 1000에 50짜리 방은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은 1000에 40에 6평의 풀옵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도 수납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위치도 괜찮고 연식도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인기가 좀 좋은 방입니다 여기도 임대의 성격 좋으신 편이고 신발장 그래서 1000에 40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건물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6평 정도 되는 거 1000에 40 정도로 나올 때도 있고 1000에 50, 55 이렇게 해서 한 8평, 9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거의 공시되기 전에 계약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집은 비어있지만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분이 짐을 싹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짐을 다 뺐다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풀옵션 역세권집 중에서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